안녕하세요. 뷰어로켓땀 아리입니다. 제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떡국을 만들거에요. 왜 만드는거죠? 설날이니까. 또 구정을 맞아서 저희가 또 감사한 분들에게 떡국도 대접해드리고 설날 분위기를 내볼 겸 떡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맛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둘 다 떡국을 한번도 안만들어 봐가지고 맛은 보장 못하지만 음식은 정성이잖아요. 네. 짜잔. 현실 자취남. 넌 큰거 아니야? 너무 커.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사구를 끓입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많은가? 많지? 응. 이게 다 피야. 핏물을 뺐고요. 배고파. 이거 오는데 배가 고파요? 요리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마카롱으로 고쳐주시고. 칠갑쌀떡. 나. 아. 가. 수바가 사고 나면은. 가. 아 뭐든 다 그냥 사다가 넣으면 되네 만두 야 그렇게 막 넣어 야 야 야 그렇게 막 넣어 주경아 더 넣지 않아 싶지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 투하 조금만 넣으면 돼 어떻게 너무 많이 있다 큰손 요리계의 큰손이네 아 맛있어 짜잔 네 저희 한복으로 갈아입었고요 이제 떡고기 완성이 됐죠 그쵸 자주 만들어 먹으실 건가요 아니요 아무튼 오늘은 의미있는 날이니까 마음을 담아서 저희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디로 갈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힌트 잘생겼어요 잘생긴 세 분 끝났네 힌트 서울 사람들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여러가지 그 와중에 차가워 도움도 많이 주고 항상 응원을 해주는 친구들인데 고마움을 담아서 갑니다 이렇게 바리바리 장까지 봐서 우리 술도 샀다 오랜만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토도 만나고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고고 치마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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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야 안녕 뭐하고 있었어요 재즈씨 저요? 편집 편집했어요 아 아 아 이뻐 대박이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만두 만두 만두는 당연히 맛있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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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포기 잘 쓸게요 尼 multね 머리가 하핀 하핀 악眼 머리 확 찢어버릴라 파이 악. ins tarde 덕담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원이 누나, 론민이 형, 구독자 여러분이랑 제일 더욱더 끈끈하고 하지 말고 그냥 상 많이 벌어요 네! 그럼요 하하하하 서울라이트 화이팅! 예! 예! 제일, 제일 솔직하다 오늘 전디가 없다 듀오 로켓단 서울라이트 서울라이트 화이팅 둘 다 올해는 대박났고요 돈도 많이 밟고 자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cycles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우 시키용 exchange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